나는 남자랑 키스를 하면 개가 된다. 바로 그 망할 저주 때문에. 그러니까 달달이 한국사한테 들이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스팅이 수학이었다? 너 저주 빨리 풀어라. 한 사람한테 안 들키려다가 전교생한테 들키지 말고. 밤마다 개 되는 거 너무 힘들다 진짜. 그렇지. 멀어지기 위해선 우선 가까워줘야지. 오늘 이 남자와 다시 키스를 해야 한다. 이번엔 개가 된 상태로.